지금 Y10 보도 얘기하셨는데 어제 김학의 전 차원 관련해서 KBS 단독 보도도 하나 있었어요. 녹취록을 하나 공개했는데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던데요. 맞습니다. 녹취가 재밌더라고요 일단. 윤중철 씨가 전직 경찰 고위 간부 A씨하고 나눈 통화를 KBS가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윤 씨가 전직 간부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동영상 회수 안 했습니까? 그게 지금 누구 손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증거인멸을 청탁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녹취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CD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문제 영상을 김 전 차원과 서로 찍어줬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녹취록 분석은 물론이고 전직 고위 간부를 불러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만약에 녹취록 내용대로라면 이게 지금 2013년 당시 수사가 진행되려고 하던 내사 단계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상이 담긴 CD가 있었다는 건 확실한 거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윤중철 씨가 경찰 고위 간부한테 그거 회수 안 했어요? 이러면서 따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한 녹취록이 언론에 들어올 정도면 그때 검찰이 진짜 몰랐는지 의문이 안 생길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도 너무 충격적이면서도 인상적입니다. 본인이 찍은 걸 알아요? 김학이가? 라고 전직 고위 경찰 간부가 물으니까 윤중철 씨가 알죠? 같이 찍은 거예요. 나는 김학이를 찍고 김학이는 나를 찍었다. 이 얘기예요. 네. 그리고 피해 여성을 조금 비난하는 듯한 바로는 통장을 하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또 화가 나는 부분들 어이없는 부분들 생기고 있습니다.